어디 가시죠? 오늘은 운동하러 갑니다. 탁구를 칠 거예요. 어, 필승 코리아. 누구랑 치는지는 비밀. 누구랑 쳐라, 근데. 다 온 거 같아요. 네, 다 왔어요. 여기 어디 스포츠 클럽이라고 했는데. 저거 아니에요? 좋은 거 같다. 엄청 큰데? 와, 여기 대박이다. 와, 진짜 크다. 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줄 몰랐어. 네. 탁구 쳐봤어요? 전 고3 때 한 번. 아, 고3 때? 고3 때. 기본적으로 폼은 알아야죠. 탁구 이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이상한데? 그냥 몸치라서. 오늘 이제 저희가 만나는 게. 만나는 선수가. 만나는 선수? 국가대표 탁구 선수 서요원. 선수. 얼짱 탁구. 긴장된다. 이게 올 거 같네요. 어떡하지? 떨리는데? 우리 보면 뭐라고 하실까? 저한테 뭐. 어, 잘생기셨네요 이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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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요원 선수님 맞으시죠? 네네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칠거리 훨씬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진짜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얼굴 완전 주먹만. 맞아요. 아, 여기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7층에서 저희 같이 탁구 치면 되나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탁구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제 하기 전에 워밍업. 아, 준비운동? 네, 준비운동을. 아, 네. 준비운동이요? 네.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 이렇게 허리를. 하나, 둘, 셋. 아, 이제 복민 체조. 네. 이렇게 잔반에서 이렇게 가요. 와. 와. 세트야. 근데 진짜 운동이니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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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운동을 마쳤으니까 본격적으로 탁구의 기본을 한 번 서영원 선수님한테 배워보죠. 네, 우선 마켓을 이렇게 이게 쉐이크 앤드예요. 쉐이크. 쉐이크 앤드인데 악수하듯이 이렇게 딱 잡으시면 돼요. 악수할 때 이렇게. 악수할 때. 악수할 때 이렇게. 이 정도 힘으로 이제 잡으시면 돼요. 그 정도 힘으로. 잘 잡으시면 돼요. 네. 살짝 잡으시면 돼요. 살짝 잡으시면 돼요. 우선 이 자세예요. 기마 자세. 네. 이제 허리 쓰면 이렇게 스윙이 되게 가져와. 갑니다. 과연. 그대로. 스윙.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요. 오. 갑니다. 네. 갑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자. 그대로. 아니, 아니야. 저. 골을 봐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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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아, 왜 손을 치고 있어? 합체했는데 합체. 누가 치는 거죠, 이거? 그 집 쪽에 맞는 것 같아요. 오, 이거 아바타요? 아바타. 아, 아바타. 아, 괜찮아요. 약간 감이 조금 그래도 오죠? 네. 그렇지. 각을 정해놓고. 괜찮아, 괜찮아. 하나 갖고. 아, 안 돼. 어, 나 게임 해. 둘이 연습했으니까 게임 한 번 해보세요. 둘이 연습했으니까 게임 한 번 해보세요. 와, 쟤가. 안 돼! 탄이 Shenny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이게 최고의 스승한테 배우니까 실력이 일치월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처럼 계속 하시면 진짜 그냥 국가대표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가대표를 향해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도티, 수현 둘이 즐거운 탁구를 한번 즐겨봤는데요. 수현님 어떠셨어요? 제가 근데 실제로 운동신경이 너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선수님께서 진짜 친절하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 바로 포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 서영원 선수께서 정말 친절하게 끝까지 알려주셔서. 저희가 기본기를 익힐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또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만 안녕. 굿바이. 바이바이.